은행로 쓰러졌어 개오빠가 북한 간첩성과 교전 중에 죽었단 말 듣고 어? 여기 엄마가요? 엄마 어쩌나 저 말로 어떡해 너무 어땠 엄마는 마음 푹 놓으세요 세 살 차이밖에 안 나면서 찜 오빠! 기억 안 나? 다시 한 번 들이마시고 그 목걸이 나한테 주 아니 팔면 안 되나? 미안합니다 여기 나한텐 그 목숨보다 귀여운 거라